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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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고 다가서 온 커피자 환기 어제처럼 선택은 블랙커피 한 모금 마시고 뱉어버리고 남은 것은 휴지통에 부어버리고 발길을 돌려 복도를 향하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수화병실로 들어서 진짜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괜찮을 거예요 웃어주고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도착해 담배를 물고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 또 숨어져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자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이 회사에서 한 획을 그어야지 오늘도 숨죽여 살아야지 오늘부터 긴한 숨을 쉬고 차가운 물로 복을 적시고 이 어린아이의 손목을 손에 주고 설마 제가 당신의 눈 어린아이의 아이와서 긴한 숨을 끊어지지 차가운 물로 복을 백장시구 이 여성의 손목을 금을 맞추시고 오늘 또 숨죽여 살아야지 설마 제가 당신의 눈 어린아이의 선기단에서부터 긴한 숨을 끊어지지 차가운 물로 복을 백장시구 이 여성의 손목을 금을 맞추시고 오늘 또 숨죽여 살아야지 고맙기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죽을 만큼 행복합니다